자기주도 평생 일자리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1등부터 100등까지의 직업은 바로 사업가입니다. 예전엔 성공한 사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만들어지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창업지식재산학과는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평생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를 맞아 자기주도로 평생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창업지식재산학과는 미래 또는 산업 속에서 좋은 사업기회를 찾게 하고 이를 기술이라는 도구로 포착하게 하며 정부와 민간의 투자자금을 연계해 소위 신용불량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창업을 일구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그 성공 시작의 첫 걸음과 문을 향한 도전 창업지식재산학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창업가의 과정과 창업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창업 전문가 과정 두 과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 모두 자신만의 필살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가지고 지식재산화하는 훈련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창업지식재산학과는 기술, 사업, 여기에 특허법률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존의 공학, 경상, 그리고 법률을 이론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융합한 신개념 실전 학문입니다. 저희 창업지식재산학과를 졸업하시면 자기 주도로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는 창업기업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전국의 수많은 정부주도 창업지원기관의 매니저, 창업 분야 전문자 할정을 가지고 각종 멘토, 코치로 가는 창업 컨설턴트의 길도 열어드립니다. 창업플랜을 통해 중견, 중소벤처기업의 임원급 취업도 가능합니다. 특허 및 창업 분야 기술 전문 컨설터로도 진출하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불안한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만드시고 싶다면 창업지식재산학과로 오세요. 창업지식재산학과에서는 1인 1특허취득, 1인 1실전 창업기에, 1인 1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자격된 취득을 도와 학위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생 일자리를 갖는 꿈을 실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체 관련를 연고하기로 하겠습니다. ериタ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